네 자 월요일 월요일은 또 우리 권순우 기자가 나오시는 날이죠 월요일이 기대됩니다 오늘 또 어떤 이슈로 찾아주셨는지 머니투데이 방송에 권순우 기자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방송 권순우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따라 손이 더 아주 가증스럽습니다 신나는 월요일입니다 네 자 오늘은 어떤 이슈로 좀 취재하셨습니까 오늘 통신 관련한 얘기 kt 관련한 얘기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악재도 있고 올해 뭘 하려고 그러는지에 대한 비전 이런 것들 보면서 아 우리나라 통신산업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그 고민을 함께 나눠주시길 기대하면서 kt 관련한 얘기 갖고 왔는데요 kt 네 그에 앞서서 이 뉴스 하나 좀 인상적인 뉴스가 있길래 하나 갖고 왔는데 유럽에서 미국으로 가던 자동차 운반선에서 불이 나가지고 아 미국으로 가던 거예요? 네 유럽에서 미국 가던 배인데 우리나라 오던 건 아니고 네 거기에 뭐 포르쉐 한 천대 벤틀리 한 200대 그래갖고 한 4천대 정도 배가 실려 있대요 비싼 것만 있네 폭스바겐 차도 좀 있고 폭스바겐 차에서 다 합쳐서 한 4천대 정도 아우디도 있고 그게 다 폭스바겐 그룹 아니야 네 근데 여기에 그 선장의 인터뷰가 제가 좀 자꾸 신경이 쓰여가지고 무슨 뭐라고 그랬어요? 그 선박에 실린 전기차 리튬이온 배터리에 불이 붙었다 아 아니 배에서 발행한 게 아니라 거기 그 배에 실린 차에서 발행한 거다? 네 근데 아직 이게 화제의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다고 해요 근데 그 선장의 인터뷰에서는 그게 나오거든요 아 근데 여기에 그 아우디하고 그 폭스바겐 거기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한국 배터리일 것 같아가지고 아 한국 어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어요 아직 유럽은 그러니까 폭스바겐 유럽은 LG 에너지 솔루션 쓰고 미국은 SK온 쓰고 아우디는 삼성 SDI 쓰고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화제의 원인이 좀 나와봐야 될 텐데 이게 어디냐에 따라서 아니 그거는 이제 조사 한번 합시다 왜냐하면 내가 선장이면 아니 물론 이제 뭐 선장을 믿지 근데 선장님이 배에서 불났어요 얘기하기 쉽지도 않을 거고 물론 배에서 불나는 케이스는 거의 없지 사실은 그렇죠 배가 뭐 큰 수송선이 배에서 자체적으로 발화돼가지고 그런 케이스는 별로 없거든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그냥 들리는 얘기들을 보니까 야 그래도 배가 차 운송할 때 전기차 운송할 때 배터리 거의 비워놓고 하는데 설마 배터리에서 불이 낫겠냐 이런 얘기들이 배터리를 비워놓는다? 전기차 옮길 때는 비워요? 그러니까 가득 채워서 가지 않는다는 거죠 아 충전해서 가는 건 아니다? 네 그래가지고 보통 화제는 충전 만땅 됐을 때 많이 나는군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내부적으로 좀 분분한 거 같아요 얘기가 아직 조사가 진행이 안 되니까 주변 사람들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건지는 봐야 알겠지만 혹시 배터리 투자하시는 분들은 관련 뉴스 나오면은 좀 눈여겨보시라고 아 그러네요 아니 나는 전기차를 안 몰아봐서 그러는데 그게 새 차 출고하기도 전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새 차일 거 아니에요 뜯지도 않은 차에서 불이 날 수도 있어요? 왜? 아니 그러니까 운전도 안 했는데? 그거 얼마든지 가능하죠 충전 어쨌든 운전할 때 불이 나는 게 아니니까요 운전한다고 불 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뭐 좀 회의적으로 배터리 회사들은 벌어서 충당금 쌓느라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회의감도 좀 나올 그러니까 우리 이제 내연기관 차들은 달리면서 불난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전기차는 보면 물론 이제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 대체로 언제 불만이 나냐면 그냥 주차했는데 갑자기 연기가 막 나요 네 충전 전기차는 그래요 충전할 때나 아니면 충전 그냥 안 했는데도 충전된 상태에서 그냥 안에 내부에서 어떤 움직임이 일어났는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좀 썼을 때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거지 이건 쓰지도 않은 차잖아요 그런 건 상관없다 내용기관에 우린 너무 익숙해 있어서 세빠잖아 세빠 그러니까 이런 뉴스가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쪽으로 불똥이 튈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니까 그냥 그렇다고 뭐 미리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죠 보험도 다 돼 있을 거고 조사하고 뭐 저 뉴스가 나오겠죠 그때까지는 좀 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KT가 그 데이터 센터 부분 클라우드 부분을 분할을 하기로 했어요 이게 우리가 요즘에 거의 작년 내내 요구를 했던 물적 분화로 상장에 대해서 비판을 좀 많이 했었는데 사실 이게 이전에 대선 후보들이 물적 분화로 상장에 대한 개선 쪽에 대한 공약을 내놨잖아요 그 당시에 각 캠프에 계신 전문가 분들하고 얘기할 때 물적 분화로 상장을 어떻게 규제할 건가를 명시적으로 적지를 못했어요 그 이유가 뭔가를 얘기를 해왔을 때 물적 분활이라는 게 사업부 이렇게 떼어내는 거잖아요 별도 회사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금지를 시키면 혹시 그냥 회사를 하나 만든 다음에 그 사업부를 양도 현물 출자를 한다거나 양도 현물 출자 아니면 현금을 출자한 다음에 그 현금으로 영업량 수도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물적 분활하고 똑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다양한 방식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물적 분할이라고 여기 유권자들이나 투자자들은 물적 분할 못하게 한다 이렇게 하면 시원하겠지만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이거나 저거나 비슷한 거라 이걸 좀 더 정교하게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그 당시에 공약 나올 때 두루뭉술하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KT가 클라우드하고 데이터센터를 분리하기로 한 방식이 신규 회사를 설립한 다음에 현물 출자를 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우려했던 역시 기업들은 다 이런 준비를 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 규모가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별로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는 큰데 매출 한 4,500억 정도 되는 사업인데 이게 기업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KT가 워낙 큰 회사입니다 매출이 한 24조 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4,500억 정도 떼어내는 게 크게 문제가 되겠느냐라는 것도 좀 있고 여기서 주주들의 불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방어장치를 두긴 뒀어요 자회사의 주식을 현물배당할 수 있도록 자회사의 주식을 모회사 주주들한테 현물배당할 수 있는 그런 정관계정을 추진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저는 사실 아직도 잘 이해가 안 가요 모회사 디스카운트의 실체가 뭔지에 대해서 이해는 잘 안 가는데 이게 그냥 자회사 주주들한테 모회사 주주들한테 자회사 주식 좀 떼어주면 디스카운트가 없는 건지 그런데 어쨌든 이게 발표된 이후에 주가가 빠지지는 않고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들이 앞으로도 계획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대체 왜 기업들이 자꾸 이럴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는데 이게 사실 큰 기업들,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뭔가 변화를 위해서 되게 다양한 신사업들을 많이 해요 이거저거 투자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새로운 기업도 인수하고 그러는데 워낙 등치들이 크다 보니까 자신들이 하고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에 대해서 너무 시장의 평가를 잘 못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통신주들이? 통신주도 그렇고 철강, 화학 정유학, 우리나라의 이른바 무거운 친구들 중공업 기업들 이런 데가 그런 비즈니스들이 너무 티가 안 나니까 이걸 좀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한참 작년에 가장 눈길을 끌었던 기업이 카카오였잖아요 그런데 카카오가 자회사들을 상장시키면서 상장시키면 얼마, 상장시키면 얼마 이거 가지고 엄청나게 기업가치를 높게 평가받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회사들이 각각 자기가 가지고 있던 사업부들을 분할해서 상장시키는 그런 프로젝트들을 다 진행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면서 몇 달이 지나고 나서 이제 좀 자회사 상장 부분을 보여줄 타이밍이라고 22년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시장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져버린 거예요 작년에는 자회사 상장시키면 와 되게 비싼 걸 가지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자산 가치 대비 주가가 쌓여 그러면서 확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LG 에너지 솔루션 이후에 이거 뭐해서 주가에 하나도 반영이 안 되잖아 그러면서 오히려 디스카운트 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들은 나름 주주가치 재고를 위해서 자회사 상장을 지금까지 준비를 해왔던 게 이제 수면 위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주주가치 재고요? 네 그러니까 기업 가치를 높게 보여주면 이게 주가가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CJ E&M 같은 경우도 스튜디오 드래곤에 이어서 스튜디오 타이거를 상장을 시키면 우리 가치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시장 분위기가 작년에는 뭐 카카오 와 자회사가 얼마 자회사가 얼마 막 이걸 하다가 갑자기 시장 기주가 변해버리니까 이게 하면은 오히려 시장의 반응이 안 좋네 라고 하면서 CJ 같은 경우에 철회를 했잖아요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길게 드리냐면은 지금 KT에도 그런 프로젝트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뿐만이 아니라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자회사들이 꽤 많아서 이거를 계속 추진하는 게 맞는가라는 것에 대한 고민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기업의 고민은 이거를 팔아가지고 돈을 땡겨가지고 주주간 이해상충을 일으켜서 소액주주를 빼먹자 이런 취지로 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구조적으로 그런 거 있겠지만 근데 어쨌든 그 방식이 좀 이상하게 됐어요 KT 같은 데는 그럴 유인도 별로 없어요 유인이 별로 없겠죠 여기는 뭐 사실은 무슨 개인이나 뭐 이렇게 지배주주가 있는 회사가 아니니까 근데 확실히 그 물적 분할에 대해서도 잘 그러니까 자회사 상장에 대해서도 약간 톤은 여론은 작년 초쯤이랑은 확실히 좀 중간에 아마 변곡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LG에너지솔루션과 SK용 배터리 분할 이후에 완전히 분위기가 반전이 됐는데 카카오도 카카오도 맨 처음에는 그렇지 자회사 상장한다고 할 때 와 그럼 합치면 얼마야 카카오는다 이러면서 그렇지 이런 막 비판 분위기는 조금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온도가 그러니까 이 등치 큰 회사들도 우리도 진짜 주주들한테 뭔가를 좀 보여줘야 되네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24조에 갖춰져 있는 4,500억의 미래 성장 동력을 좀 어떻게 보여주고 싶다 뭐 그랬던 취지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다음에 개선책이라는 것도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뭐가 있냐면 우리가 물적 분화로 상장이라는 거 불특정 다수한테 왜 알짜 사업을 파냐 이게 모회사 주주들의 불만이었잖아요 그리고 상장을 하지 마라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한테 파는 게 아니라 소수에게 파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모펀드들한테 주식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 모회사 주주들이 바랬던 거는 그 신성장 동력을 내가 갖고 있고 싶다는 거였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 파는데 SK 같은 경우도 글로벌 사모펀드들한테 판다고 그러고 이번에 KT 같은 경우도 상장에 대해서 주주들이 굉장히 싫어하니까 그럼 우리 상장 안 할게 그리고 이번에 사모펀드들 모집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상호펀드는 그거 사는 게 나중에 사모펀드가 그 회사 좋아서 평생 갖고 있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언젠가 엑시 타야 되는데 엑시 시에 유력한 대안이 상장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나중에 불특정 다수 개인 투자자들한테 팔 때는 더 비싸게 비싸게 팔겠다는 얘기인가 그러니까 이게 뭐가 지금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 뭐가 꼬여 있어요 뭔가 주주가치 재고를 위해서 뭘 한다고 했던 게 자회사 상장이었는데 이게 아니라는 걸 깨달으니까 그럼 상장을 안 하고 사모펀드한테 팔게 이 단계거든요 지금 근데 그럴 거면 왜 사모펀드한테 팔어? 그냥 국내 개인들한테 팔지 왜 굳이 외국계 사모펀드 좋은 일을 시키고 있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 상황입니다 근데 왜 파는 건데요? 경영진들은 왜 자꾸 알짜 사업부를 돈이 없나요? 1차 목적은 아까 전에 신사업 부분들을 잘 보여주기 위한 게 있었고 보여주면 그 안에서 그냥 잘 하면 되는 거지 저도 그 정도가 딱 적당한 것 같았는데 그리고 이게 그다음에 자회사 상장이나 자회사 프리IPO 통해서 파는 걸로 자본을 좀 거의 싸게 조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IPO를 한다는 건 퍼블릭하게 내 회사에서 독립시키는 개념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상장사들은 그런 개념이 별로 없어요 내가 최대주주면 이건 여전히 내 회사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IPO에 대한 부담을 좀 덜 갖고 있는 것 같아요 IPO가 되면 이건 나와 완전히 별개의 독립된 회사로서 존재해야 되거든요 원래 상장 규정에도 이 사회가 독립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그게 안 되지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뭐하러 대출받냐? 이자 내가면서 그냥 땡기면 되는데 이 생각을 하는 인식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아서 이런 발상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어요 사실 오늘 KT 좋은 얘기를 뒤에 할 건데 근데 뒤에 하기 앞서서 몇 가지 뉴스들이 조금 이상한 뉴스들이 좀 있어가지고 이게 오스템 임플란트나 계양전기 같이 대규모 횡령에 좀 보내져 있었는데 KT도 전현직 임원 10명, 구현모 대표 포함해서 횡령 사건을 얼마 전에 공시를 했어요 이게 별로 돈이 크진 않아요 한 4,600만 원 정도 규모는 크진 않은데 이게 뭐냐면은 한 2014년부터 17년까지 회사 돈으로 상품권을 많이 샀대요 한 11억 정도를 상품권을 산 다음에 이거를 팔아가지고 깡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4억 원 정도를 국회의원 100명에게 불법 후원했다 어느 회사가요? KT가 근데 이게 따져보면은 국회의원 한 명당 한 4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게 왜 그랬냐 그랬더니 이게 뭐 기업 후원을 국회의원들한테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나라 법상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으로 보이는 것처럼 보이려고 상품권 깡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참 망신스러운 이게 KT 공시에 나왔던 얘기고 이번에 좀 망신스러운 게 미국의 SEC로부터 과태료와 추징금을 받았어요 국내 언론에는 상세하게 보도는 안 됐는데 내용을 보니까 그동안 KT가 해왔던 예전에 되게 부닥다리 스타일의 불투명한 내부회계 규정 운영에 대한 얘기들이 쭉 나와요 아까 얘기했던 구현모 대표를 비롯한 14명이 이거 깡한 거 이거에 대해서도 총으로 해서 한 75억 원 정도 과태료를 SEC에 내게 됐어요 아니 이게 언제 2014년부터 2017년 사이에 있었던 일 아니에요 이게? 네 근데 이번에 그러니까 이번에 SEC한테 받은 거는 이거를 다 모아서 했더라고요 제가 SEC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아 이게 되게 부끄럽더라고요 되게 오랫동안 있었던 우리 다 아는 얘기인데 이걸 모아놓고 보니까 되게 부끄러웠어요 예전에 2009년부터 2013년까지는 그 당시에 이석채 회장 있을 때인데 임원들한테 월급을 많이 줬어요 상여금 같은 걸 많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리베이트를 받은 거예요 임원들한테 예를 들면 월급 3천 주고 그다음에 1,500원 줘 이렇게 됐다고요? 누가? 이석채 회장이? 네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11억 6천만 원을 빼돌려서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SEC에서 나오는데 물론 이 사건은 한국에서도 수사가 돼가지고 이석채 회장은 파기한 송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긴 받았어요 이게 개인 용도로 사용한 건 아니다 근데 결국은 이거를 비자금으로 사용했다는 얘기를 SEC에서 하고 있는데 참 부끄러운 게 SEC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 상여금을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는 게 들키고 나니까 상품권 깡을 하더라 이게 SEC에서 얘기한 거예요 아까 비자금 조성한 건 어디로 갔어요? 아니면 그거는 행방이? 그것도 다 비자금으로 사용했죠 정치자금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정치권을 흘러들어갔어요? 아 그렇구나 근데 그래봐야 국회의원들 후원금 내고 이런 거 그거를 기업에서 못하게 하니까 개인 이름으로 할 때 그 임원들 보고 야 니 개인 돈으로 해라 그러면 안 하니까 그거를 깡해서 주고 리베이트해서 주고 이런 식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SEC 보고서에서 청와대 고위관계자의 압박을 통해서 적법하지 않은 방식으로 기부를 하고 이런 내용이 SEC 보고서에 나오길래 이게 뭔가 해서 봤더니 적어더라고요 최순실 사태 때 미르제단, K스포츠 제단 이 얘기가 있었고 이 베트남 사건 같은 경우도 한국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사건인데 2015년에 KT가 베트남의 꽝빈성 4개 지역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하는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보도가 됐거든요 근데 이때 황창규 회장 때인데 그 당시에 9만 5천 달러의 뇌물을 줬다는 거예요 베트남 정부 관료에게 근데 이 방식도 보니까 일단 베트남 건설사가 9만 5천 달러를 뇌물로 주고 그러면 이게 한 10억 원 정도 되겠죠 그 다음에 KT가 그 건설사에다가 건설 관련한 컨설팅피 건설비 이런 걸로 한 20만 달러 정도를 그쪽으로 준 거 이거가 또 SEC 그건 언제예요? 2015년에 있었던 지금 권 기자가 얘기하는 일련의 이런 것들이 왜냐하면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좀 오해하시면 지금 라인나우 발생한 일이라고 또 라인나우 발생한 일은 SEC가 과태료를 부과한 게 라인나우한 사건이고 SEC는 무슨 자격으로 KT에 과태료를 부과를 해요? 이게 미국에 상장돼 있어요 KT가? 네, DR로 아,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해외부패방지법에 따라서 처벌을 한 거예요 그동안 KT가 잘못한 것들이 이번에 SEC가 과태료를 매긴 사건이 나온다고 미국 시장에 상장돼 있는 모든 회사들은 예를 들어 자국 내에서 뭔가 비리가 있거나 뭐 이런 좀 구린 일이 생기면 미국 SEC한테 과징금 내야 돼요? 해외부패방지법 해외에서 이제 부패하게 뭔가 미국 기업들도 뇌물 주고 뭐 그러면 SEC한테 받아요 여기서도 뭐 식당에서 카드깡하고 뭐 이런 것들이 또 그 SEC 나온 거 보니까 좀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걔네들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 그러니까 우리 검찰이 뭐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나오긴 나왔는데 이거를 이렇게 다 조합해서 안 보고 우리는 사람 중심으로 제재를 하다 보니까 저 사람이 뭐 벌금을 받네 안 받네 그러는데 SEC는 회사에다가 해외부패방지법 적용해서 이걸 협상을 하잖아요, 과태료 협상을 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모아져서 나오다 보니까 좀 그런데 어쨌든 SEC에다가 왜 과태료를 냈냐? 이게 우리가 그동안 있었던 1년의 사건 때문에 났다는 거고 좋은 얘기 많이 해야 되는데 과태료는 하여튼 최근에 이제 나왔다 이거죠? 네, 한 3일 됐나? 뭐 이렇게 될 거예요 옛날에 있었던 거를 적을 해서 이번에 과태료 받게 됐다 과태료를 받았다 이번에 제가 사실 KT 좋은 얘기하러 왔는데 나쁜 얘기 하나 시간을 다 보냈네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KT 발표 중에 제일 최근에 얼마 전에 CEO 간담회를 기자들 대상으로 아니라 했어요 비공개돼 있던데 그때 제일 인상적이었던 게 KT가 매출 분류 체계를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게 KT의 진정한 고민인데 매출 분류 체계를 어떻게 바꿨냐면 옛날에 KT 같은 경우는 B2B 사업, B2C 사업 이렇게 나눴었어요 B2C라 그러면 무선통신, IPTV, 유선전화 이런 게 B2C고 B2B는 기업 회선 같은 거 해주고 이런 게 B2B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이번에 매출 체계를 텔코와 디지코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텔코, 디지코 그러면 텔코 B2C, 텔코 B2B, 디지코 B2B, 디지코 B2C 이렇게 나눴는데 이거에 이제 텔코 B2C에는 유선전화, 인터넷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텔코는 이전에 통신 관련한 거고 디지코 B2C는 미디어 모바일 플랫폼 이런 거고 디지코 B2B는 기업용 SI 솔루션, 클라우드 서버 이런 것들이에요 SK텔레콤에서 분류한 거랑 비슷한 거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 자꾸 이런 거를 보여주려고 그랬냐면 텔코의 성장률은 1%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디지코 분야에서는 디지코 B2C는 한 15% 정도 성장이 낮고 데이터 센터에서는 5.6% 정도 성장이 낮다 그러니까 KT는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기관 통신 사업이기 때문에 워낙 등치가 커서 텔코 비즈니스가 1%밖에 안 나오는 거는 다들 아시지 않냐 그런데 이것만 보지 마시고 저희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이 디지코 부분, 디지털 관련한 업들도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걸 계속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매출 분류를 이렇게 분리를 함으로써 그러니까 텔코에다가 멀티플 많이 안 주는 건 오케이 우리도 인정하겠다 그런데 디지코 분야의 성장을 좀 봐달라라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여전히 매출 비중을 보면 텔코 B2C 우리 무선통신이라든지 유선전환 여기가 비중이 60%가 넘어요 전체 매출에 그러니까 여전히 그건 아니겠지만 그럼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이 얘기를 그냥 오늘 드리고 싶은 거예요 KT가 작년에 매출이 4% 늘어서 24조 원 명업이 41%가 늘었어요 이번에 4분기에 어닝쇼크 엄청 많이 난 거 아시죠? 어닝쇼크 4분기에 많은 기업들이 거의 한 3분의 2가 맞아요 이익추정치 밑으로 하회했어요 우리 상장기업들 그런데 그 와중에 나는 KT는 선방한 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인공지능 콜센터라든지 여기 미디어 분야를 또 말씀드릴게요 미디어 분야의 KT 같은 경우에 우리가 플랫폼이라는 건 많이 모여 있으면 플랫폼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KT가 IPTV, 스카이라이프, OTT 더하면 한 1250만 명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뭐 이게 플랫폼 사람은 많은데 플랫폼으로서의 뭐가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작년에 미디어 분야를 스튜디오 진이라는 이름으로 통폐합을 했어요 K콘텐츠에 하기로 했다고 했고 구색은 다 갖춰놨어요 구색은 일단 트렌드가 지적재산과 IP를 확보하는 거라 음악 부분에서는 지니뮤직을 통해서 가지고 있고 또 블라이스라는 웹소설 플랫폼을 통해서 스토리위즈라는 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2023년까지 지적재산권 한 천 개 만들어서 여기가 또 밀리에 서재라는 오디오북도 있거든요 여기도 한 350만 구독자에 지난 주말에 밀리에 서재랑 우리가 또 연합해가지고 컨텐츠도 올렸죠 북대북이라고 아 여기도 지금 KT 계열로 해서 오디오북 모으고 음악도 모으고 웹소설도 모으고 해서 IP를 다 축적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드라마를 제작할 수 있는 스튜디오를 또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드라마 어나더 레코드 신세경 나오는 거 크라임 버즐 윤계상 나오는 거 시즌 오리지널 소년비행은 3월에 오픈을 합니다 표정들이 다 모르는 이름으로 보니까 대박은 윤계상 압니다죠 신세경 알아야죠 이름 정도 아는데 이분이 발표된 거 모르겠죠 어쨌든 2023년까지 40편을 누적해서 만들어 보겠다고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림을 그려보면 원천 IP에 밀리에 서재 여기는 오디오 콘텐츠까지 있고 여기에 스토리 위즈의 웹소설 채널로 스카이티비 현대미디어 이것도 인수했고요 올레TV도 있고 시즌이라는 OTT도 있어요 그러면 콘텐츠를 생산해서 유통하는 것까지 자기네가 다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 그러는데 왜 우리는 맨날 1%대 통신으로만 평가받냐 이게 또 불만이고요 핀테크 분야에서는 여기가 BC카드 최대 주주거든요 KT가 70% 지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K뱅크 같은 경우도 BC카드가 34% 가지고 있는 최대 주주예요 뱅크 샐러드 같은 기업도 6% 갖고 있고 이게 어떤 고민이냐면 K뱅크도 자꾸 그 얘기가 들어가는데 올해나 내년에 IPO 추진한다고 그러거든요 K뱅크 그러면 이것도 사실 예전에 카카오뱅크 상장한다고 했을 때 카카오 와! 막 했었잖아요 이게 여기서도 KT 입장에서도 우리도 카카오뱅크 지분 이렇게 많이 갖고 있는데 우리 인터넷뱅크 상장하면 좋지 않겠니? 라고 해서 계획을 해놨던 건데 지금 와서 그게 잘 될까? 아까 밀리에 서재 같은 경우도 원래 2022년에 IPO 계획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전에 디지털 콘텐츠 IP 갖고 있는 애들 하면 잘 되잖아 와! 할 줄 알았는데 이게 진짜 그렇게 관심을 많이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고민인 거예요 KT는 자기네들도 신성장 동력 사업, 미디어 사업 하고 있는 게 있어서 좀 잘해보려고 그러는데 심지어 자기네는 지적 재산 것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거를 유통할 수 있는 유통 채널까지 갖고 있어서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건데 근데 주가가 나쁘지 않더라고요 최근 들어서 실적이 일단 기본적으로 좋아요 그러니까 4분기에 워낙 많은 기업들이 어닝 쇼크를 냈기 때문에 실적이 좋다는 것만으로도 인정을 받는데 그 실적 개선세는 60%를 차지하고 있는 기존 통신업의 멀티풀만 적용해도 그 정도가 나와요 심지어 거기 배당이 이번에 6% 배당이에요 5.9%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이 고민을 제가 투자자분들이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 기업들이 그 고민들이 항상 있어요 배당도 자기들은 많이 주고 있고 안정적인 캐시카우도 가지고 있고 신성장 동력들을 계속적으로 발굴해서 뭔가를 하는 것도 있는데 왜 우리는 기업 가치를 이렇게 인정받지 못할까 라는 고민들을 계속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좀 인상적이었던 게 클라우드 부분 독립시킬 때 여기서 세계 최초 이게 잘할지는 모르겠는데 세계 최초로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GPU 인공지능 관련한 서버 제공하는 게 있거든요 이거 뭔지 조금 설명드리고 싶어요 GPU가 한 개에 기업용으로 한 천만 원씩 해요 우리 그냥 쓰는 그래픽 카드라고 불리는 그 GPU 이거 인공지능 돌리려면 GPT-3라고 옛날에는 인공지능을 알고리즘을 잘 짜서 만들었는데 지금은 무조건 데이터 싸움이거든요 그럼 이 엄청난 데이터를 집어넣고 돌리려면 컴퓨팅 파워가 많이 필요해요 그러면 GPU가 하나에 천만 원씩 가는데 GPT-3 같은 경우에 제일 적게 해서 한 천 개 정도 써요 그러면 그거 하나 학습시키는 데만 인프라만 100억 들어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인공지능을 뭘 해보고 싶은 기업들은 이 정도의 스케일이 안 나오면 인공지능 사업을 아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KT에서 이번에 뭘 하려고 하냐면 GPU를 자기가 엄청나게 사가지고 큰 돈 들여서 이걸 구축을 해놓을 테니까 인공지능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학습을 시켜라 그래서 우리는 사용한 것만큼만 돈을 받겠다 그러면 앞으로 인공지능을 너도나도 하게 될 텐데 다 그렇게 인프라를 사지 말고 우리가 깔아놓을 테니 이거 쓰세요 이걸 해가지고 이게 이번 주 수요일 날 구체적인 계획 발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업들이 사실 되게 미래지향적인 사업인데 이게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뭐냐면 우리가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가 되게 잘 될 거라고 지금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뭘 할지가 되게 분명하지 않아요 이 인프라에 대해서 KT가 서버도 만들고 클라우드도 만들고 뭘 만들어 놓기는 했는데 기업들이 우리나라가 디지털 전환이 된 기업이 전체 기업의 한 30% 정도 수준밖에 안 된대요 그러면 분명 70%의 시장이 있을 것 같아서 이걸 하고 있는 건데 DX라고 이른바 디지털 전환 사업을 KT가 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기업들이 이걸 가지고 뭐 할지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이게 아마존에서 하고 있는 AWS랑은 좀 다른 거죠? AWS도 있어요 이 비슷한 게? 그러니까 AWS 기능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클라우드 기능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디지털 전환을 하려는 회사들에 대해서 이게 솔루션도 있고 예를 들면 콜센터에 있는 회사 KT가? 네? KT가? 예를 들어서 콜센터가 있는 회사가 있으면 이걸 인공지능 콜센터로 바꿔줄 수 있는 솔루션이 있는데 그걸 바꾸려는 기업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AI를 한번 해보려고 하면 한 100억 이상은 최소한 있어야 되니까 이런 거 다 모든 기업들이 할 수 없다 그러면 KT가 우리가 한번 쉽게 생각해서 슈퍼컴퓨터 빌려줄 테니까 여기서 한번 AI 돌려보시고 그 솔루션으로 한번 영업 한번 해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하고 인공지능 하려는 애들이 거기서 공부를 시켜야 되니까 공부시키는 것만큼 사용료만 내고 쓰라는 거예요 서버 빌려주는, GPU 빌려주는 그런 비즈니스도 하고 여러 가지 비즈니스들을 하고 있는데 별로 이렇게 관심도 많이 못 받고 그리고 이제 다른 디지털의 전환이 되게 빠르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디지털 전환을 위한 인프라들을 준비를 해놨는데 거기에서 뭔가 전환이 생각보다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인정받을 수 있을까 라는 것이 KT의 고민이고 그러면 우리도 미래에 대해서 어벙하게 장밋빛 미래에 대한 얘기만 할 게 아니라 그 장밋빛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디테일하게 보다 보면 이런 회사들이 준비하고 있는 모습들을 다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모습들에 관심을 가짐으로써 기업들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들이 함께 만들어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권 기자가 얘기하는 게 KT의 그런 시도가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까? 아니면 좀 잘못된 방향이라는 그런데 잘못된 방향은 아닌데 잘 안 돼요 신기하게 그래요 방향은 오르나 거기에 이렇게 큰 호응이 별로 없군요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만 안 되는 게 아니고 미국에서도 어라이징 같은 경우에 AOL도 인수하고 야후 같은 포탈도 인수하고 AT&T 같은 경우에 타임워너 같은 거의 100조 주고 샀거든요 콘텐츠가 중요하고 OTT가 중요하다 그래서 수십조를 투자해서 이걸 구축을 하는데 왜 넷플릭스만 잘 될까 이런 것들이 기업의 고민이라는 거예요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얘네가 이게 왜 안 될까 이게 사실 되게 명확하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 손정희 회장의 소프트뱅크도 통신사인 거 다 아시죠 그러니까 이게 통신사들이 그동안 따박따박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신사업에 많이 투자를 하는데 잘 안 돼요 그리고 그 변화에 대해서도 그렇게 인정을 잘 못 받고 그리고 그 부분이 뭘까를 우리 자본시장도 함께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조금 이게 워낙에 안정적인 비즈니스 모델이잖아 통신사? 통신사라는 게 진짜 예전에 왜냐하면 내가 SK텔레콤 같은 경우도 옛날 이동통신이잖아 이동통신 외국인이 제일 좋아했던 주식이 한국 이동통신이거든 엄청난 성장산업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삼사체제가 되면서 사실 저성장산업이 되어버린 거잖아 사실 그 DNA 그래서 나도 그렇거든 SK텔레콤이나 KT나 이런데 진짜 유리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거기 데이터가 엄청나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AI랑 연결하고 그 AI를 비즈니스 모델로 해가지고 하면 가장 유리한 게 통신사들인 것 같은데 심지어 돈도 많아요 돈도 많고 인프라가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사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 그게 이제 DNA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디지코라는 것도 하려고 하고 그래서 혁신하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보니까 KT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기업들의 고민을 우리가 남의 일처럼 생각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되게 중요한 인프라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라 그런 것들을 투자자로서 뭔가 아이디어를 제안해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비판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글로벌로 못 나간다는 그게 이제 가장 큰 성장의 한 게 아닌가 싶어요 뭘 팔아야 되는데 제조업체는 수출도 할 수 있건데 우리나라 통신사가 미국 가서 통신사로 한다든지 유럽 가서 중국 가서 통신업 한 그게 스토리텔링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 통신사들 사실 뭐 다른 통신사들 얘기도 아마 좀 있으실 것 같긴 한데 오늘은 이 정도로 그러면 정리하고 우리 권순우 기자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머니투데이 방송에 권순우 기자님 유튜브 채널도 잘 되시길 바랬고요 발치카 경제 구독 좋아요 자 그럼 다음 주에 오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만히 계십시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투자하십시오 세상의 변화를 애써 무시하십시오 이준의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가 없어진 겁니다 당신이 잠자는 동안 누군가는 수익을 지키고 예전엔 답이 있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만 이제는 구조를 스스로 짜셔야 됩니다 누군가는 새롭게 나아갈 것입니다 변화하고 싶다면 지금 만나십시오 오종태의 투자 신세계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